멜하바 애터미 터키 회원 여러분 애터미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과 터키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함께해온 형제의 나라입니다 언어도 동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 수, 물이라는 뜻입니다 소나기, 싸나그, 차는 차이, 만두는 만트 등이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터키군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혈맹으로 한국인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나라입니다 따라서 저는 터키에서 본 돈은 한 푼도 한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모두 터키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 성공의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세클 에디어롬